오늘 제가 도라에몽 극장판 진구의 우주 영웅기에 최고의 성우님들과 제가 더빙이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해주는 이 장소에 도착하겠습니다. 어디에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도라에몽 더빙이라고 하십니다. 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더빙에 참여하게 된 심형탁이라고 합니다. 제가 워낙 좋아하는 캐릭터라 언제 이런 걸 해보겠어요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더빙이란다. 더빙이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알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진입자다. 설화. 진입자다. 진입자다. 어디지? 저 녀석은? 다른 별에서 오다녀? 오랜만인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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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죠? 지금 바로. 준비됐습니다. 진입자다. 여기서 뭘 하는 거냐.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의 만화에 제 목소리가 함께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.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.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냐. 설화. 진입자다. 오케이. 이 도라에몽 극장판 진구의 우주 영웅기를 보시다가 제 목소리 한 번씩 찾아보는 것도 큰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화이팅. 미라클 문화 확리된 출동! 그렇지! 기어로 용어라면 그런 거지! 우주 영웅 탄생! 전 아론이라고 해요. 우리 별을 빼앗겼어. 무서운 우주 해적들 같아요! 포클별이야! 잘 가거라! 우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! 그념들을 날려버리겠다! 극장판 탄생 35주년 기념 대장! 넌 절대로 용서 못해! 극장판 도라에몽! 진구의 우주 영웅기 스페이스 기어로즈! 9월 17일 대개봉! 드라에몽 가면 쏜다! 드라에몽 가면 쏜다! 드라에몽 가면 쏜다! 저희 wz드위치에